얘들아 안녕 대형의 삼촌이야 에휴 어떻게 즐거운 금요일이 되고 있니 난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어 뮤직뱅크인가 뭐야 이게 KBS에서 하는 거 페퍼톤지가 나와가지고 그거 찍고 지금 뭐 레슨하고 좀 쉬다가 어 자 이거를 할 거야 오늘은 E-flat key 그래서 소녀 E-flat 원래는 이런 건데 그냥 E-flat triod만 내 곁에만 머물러줘요 떠나면 1 A-flat G-miner 안 돼요 그 다음에 B-tip-list 그리 흔들고 1&2&2 B-flat, minor, E-flat 그 다음에 A-flat 그 다음에 F-A, A-F 그 다음에 B-flat E-flat F-miner 음 그 다음에 음 어 여기서 G.I-flat 어색 그리고 D-flat E-flat B-flat F-A F-A D-flat 조금 지금 내 생각들 내 생각들 내 생각들 내 생각들 내 생각들 내 생각들 울어 내 맘에 죽겠고 그 다음 울어 내 마음을 잃어버려 내 마음을 잃어버려 난 항상 깜짝 놀라 내 마음을 잃어버려 A-5 내 마음을 잃어버려 내 마음을 잃어버려 야 이거 뭔가 쉬우면서 어려워 근데 뭐 이정도는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아 이걸 이렇게 B-flat 그 다음에 D-flat 아니면 G-flat 팀 있을 때 1 1 2 2 2 3 4 1 2 3 4 1 2 3 4 5 5 5 5 5 6 6 6 6 7 7 7 7 8 9 9 9 9 10 10 10 10 11 11 11 11 12 11 12 12 12 12 13 13 12 12 13 14 14 15 15 15 15 15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 그래서 내가 쓴 게 지금 아르페이쥬 아르페이지오에 그래서 오른손 아르페이지오 아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냐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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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그래서 음, 그래서 이거는 아예 처음 해둘 수 있다 내 곁에만 머물러줘 보여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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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, 음, 이거는 근데 이건 어렵겠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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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이렇게 어? 만약 이게 어려우면 그냥 요거를 이렇게 해도 돼 와우 알겠지? 그래서 E flat 어 그래서 B D flat 이 트레이어도 봐서도 예쁘다고 이렇게 해서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어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와도 그냥 쭉쭉쭉쭉 피아노 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첫 방만 알겠지? 코드할 때 막히지 않게 쫙 나오게 알겠지? 아 배고프다 빨리 나 집에 가서 뭐 맛있는 거를 먹어야겠어 그래 그러면은 이거 연습해봐 E flat 그리고 악보는 뭐 인터넷 치면은 뭐 E flat으로 치든지 뭐 다른 키도 있을 거야 여러 가지 그래서 다양한 키로도 연습해보고 알겠지? 응 안녕 안녕